존경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님께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총평의 앞부분을 헌정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이런 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짧게 하고 저는 사라지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, 존경하는 우리 평가원 교수님들 제가 좀 의문시 되는 거 세 가지가 좀 있어서요. 첫 번째, 수상한 아닙니다. 존경하는, 존경하는, 존경하는 세 가지의 의문사항이 들었어요. 첫 번째는요.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각주 단어 제가 이전 수업에서도 많이 말했던 건데 해석학에서도 그 기준이 뭡니까? 저희가 모를 것 같은 거예요? 아니면 교수님들이 잘 모르시는 단어를 쓴 건가? 아니, 진짜 가면 갈수록 각주가 참 재밌는 게 저희 토들러를 저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. 교수님 외워야 될 단어잖아요. 근데 또 친이 또 하사를 하시니까 뭐 단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뭐 이 다이버전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외워야 될 단어거든요. 이건 너무 감사하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걸 제가 모르지는 않거든요. 저희가 모르지는 않거든요. 네. 이것도 사실 알아야 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. 사실 제가 진짜 뒤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이 세 개 정도 단어는 저희가 할 수 있어요. 안 도와주셔도 돼요. 학생들 여러분들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. 다 이거 교훈이 있는 영상이에요.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. 아무튼 저희 할 수 있어요. 아니, 이러실 거면 차라리 이 23번 3점짜리 문제 이거 이 단어나 주시지. 이걸 좀 딱 주시면 우리가 편하게 읽었을 건데 이게 뭐 트라이에서 나온 건가? 라는 느낌밖에 없으니까 그냥 애매, 애매, 애매 할... 차라리 이런 걸 주시지. 아니, 뭐 제가 더 이상 뒤로 가지 않겠습니다만 그 교수님들, embed라는 단어 있잖아요. 이게 스펠링 제가 잘 쓴 거 맞습니까? 잘 썼나? 아, 잘 썼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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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개 강사가. 네. 죄송합니다. 이거 32번에 각주를 주셨는데 이거 사실 외워야 될 단어이긴 한데 39번에도 embed가 나오던데 거긴 또 안 주시길래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아이들이 이걸 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. 수상... 아, 이거 수상이 아니고 사랑하는 저 평가원 교수님들. 그래서 학생 여러분 일개의 강사가 감히 평가원 교수님들이 준 각주 단어를 대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24번, 제가 해설 강의의 24번 문제는 해설 강의도 했지만 거기서부터 그냥 쭉 각주 단어 중에서 알아야 될 것과 몰라야 될 단어들을 좀 분류해 드렸거든요. 네. 참고하시면 됩니다. 이게 다 교육 영상이예요. 교수님들 아니 이번에 빈칸이 조금은 좀 쉬운 편에 속한 것까지는 의도하셨다고 봅니다. 수상해요 지금 근데 제가 좀 웃겼던 건 그래도 빈칸 선지 또 잘 만드시잖아요. 반대 논리 멋있게 짝 쓰면서 오답 탁 올리고 근데 이번에 31번, 32번은 이게 무슨 의도인지 제가 보면서 해설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이게 뭐 만드시면서 웃고 재밌게 하셨는지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돌려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빈칸 선지가 쉬웠다는 소리입니다. 알겠죠? 지금 그냥 제가 연기하는 것 뿐이에요. 아무튼요. 교수님들 감사합니다. 근데요. 이렇게 연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기 아닙니다. 교수님들 잭클린 하이드 You remind me of 잭클린 하이드 이건 학생 여러분들도 좀 잘 들으세요. 이게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예요. 잭클린 하이드 지킬 무슨 한국 이름도 아니고 김지킬 이제 평가원 교수님들에게는 얘기가 조금 덜 하여튼 제 얘기를 할게요. 수상해서 그래요. 수상해서 수상해요. 왜 이번 시험에서 약간 이런 좀 허허실실한 변수들을 많이 두셨을까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좀 알죠. 물론 이번 수능에도 그렇게 나오면 참 좋죠. 근데 9월 평가원은 이제 응 그래 요것도 줄게 응 요것도 줄게 응 점수 괜찮았지? 하다가 이렇게 되실까봐요. 제가 심지어 지문도 제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해설 강의에서 녹여놨는데 예를 들어 이 지문도 그래요. 이 지문도 초반에 이야 니가 풀 수 있을 것 같냐 하다가 이렇게 가거든요. 되게 양면성이 좀 있으시네요. 그래서 학생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학생들이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봐 그걸 의도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잭클린 하이드라는 말을 쓴 거예요. 존경합니다. 자 야 야 여러분들아 무슨 의도인지 알겠지 얘들아 지금 어 난이도 얘기가 있는 건 나도 알아 그리고 나도 풀면서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좀 무난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. 근데 난이도 얘기는 난 잘 모르겠어. 이건 개별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점수 잘 안 나오신 분들은 그냥 뭐 그러니 하세요. 차라리 그 이후 사후 작업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아까 잭클린 하이드도 얘기했었잖아 얘들아 어 이거 기대하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 기대하고 가시면 안 돼요. 잘하신 분들 짝짝짝 너무 좋아요. 근데 우리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있을 만한 6월 평가원이나 작년 6구평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. 근데 그걸 맞춘다라는 게 얘들아 갑자기 뭐 어려운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야. 아니야. 자 제가 여러분들 진짜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해설 강의 찍는 사람인 건 조금 아시죠 이제 조금은 지금 해설 강의도요. 제가 한 3시간 넘게 나온 것 같아요. 주요 문항들 위주로 해서 진짜 온전히 수업만큼 제가 힘을 많이 썼던 해설 강의인데 추천 문제 얘기해 드릴게요.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 들으세요. 제가 다른 평가원에서는 그러지 않았지 얘들아. 문제 번호 적어줬지. 다 들으세요. 왜냐하면 뭘 하기 딱 좋은 난이도냐면 지금 정도의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봤어야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진짜 봤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을 만한 되게 중요한 난이도였어야 돼. 그러니까 봐봐 다시. 그냥 풀었을 때는 그냥 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 많지. 시험장에서 풀었을 때는. 근데 제대로 분석했을 때는요. 어라? 이런 걸 놓쳤었네. 놓쳤네.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좋은 시험이었다고 봐야 돼요. 난이도 떠나서요. 그래서 제가 쉬운 문제도 웬만하면 중요한 얘기를 다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냥 다 보세요. 다 보세요. 그리고 반드시 뭘 보시냐면 해설 강의의 인트로 부분 에서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거 꼭 본 다음에 보세요. 하루 만에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별로 나누셔서 하루에 한 3, 4개씩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용으로 쓰세요. 됐지? 그냥 했을 때와 제대로 봤을 때 와 내가 이런 걸 못 봤었네라고 하는 이 갭이 있을 거 아니야. 이걸 그냥 풀었을 때로 녹여내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면 이게 뭔지 빨리 알아내야지. 그걸 위해서 제가 진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늘 6시간째거든요. 지금 촬영하는 게. 네. 그 정도로 녹여놨어요. 6시간 동안에 한 3시간 분량 뽑아낸 거야들아. 계속 하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. 꼭 가서 다 보세요. 맞았던 틀리도 상관없어요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스킬은 통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좀 쎘던 것 같아요. 저도 들어서 알아요. 빈칸 나중에 찍으려면 그냥 1번으로 줄 세워라. 뭐 이런 거. 이번에 그렇지 않죠. 뭐 웬만하면 정답은 뭐 업법이나 이런 것들은 3, 4, 5 근처에 있을 거다. 순서 삽입 뭐 이런 것들은 4, 5번 3, 4, 5 근처. 아니죠. 그렇죠. 공부하세요. 평가원에 시키는 대로 공부하세요.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이미 해설 강의에서 많이 얘기를 해놨는데 네가 의식적 차원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하고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. 지문 안에서. 소위 말하면 의식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뭐 국어로 따지면 이제 뭐 구조독해 뭐 이런 거. 무의식적으로 가는 건 그냥 읽는 거. 그러니까 그일 그풀 그일 그일 그풀 아이 발음 졸라 그랬네. 그일 그풀 이거거든. 이 해설 강의는요. 네가 어디서 의식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디였는지 잘 잡아내시고 이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 내가 언제부터 막 달려가서 그일 그풀을 해야 되는지 결국 여러분 이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잖아. 그 부분들을 문제마다 제가 잘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걸 잘 비교하시면 돼요. 이번 시험은 이용으로 정말 딱입니다.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 수업에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 역시 뭐가 제일 중요하다? 소재와 소재 사이에서의 논리적 관계의 기준 즉 의식적으로 봐야 될 거. 순선 삽입? 그래.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내용상의 경계 소재상의 경계 그리고 명시적 단사 손으로 체크하라고 그랬던 거. 이 정도 느낌이야. 알겠지 얘들아? 제가 이 특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이번 9월 평가원은 난이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제가 많은 얘기를 해놨어요. 내가 지금 교수님들 지금 수상해서 수상해서 그러니 더 공부해 얘들아. 6월 평가원 평가원이 더 어려웠다고 더 공부한다? 아니 됐고 지금 더 공부해. 얘 가지고서는. 됐죠? 한동안 얘 가지고서는 한 일주일은 버티세요. 자 이제 마무리하고 저는 가겠습니다. 역시나 이번 시험에서도 아마 나는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라고 막 생각을 했어. 문제 풀면서. 야 이거 V단어 했던 친구들 곳곳마다 약간 내 얼굴도 좀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. 이거죠. 지금 제가 칠판에 썼던 거 문제 번호고요. 정답 선지에 놨다는 소리고요. 문제 번호고요. 선지에 놨다는 거고요. 이 단어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 단어 공부 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. 잘 들어? 존경? 큰일 나지. 어떻게 활용해낼지도 모르겠다. 해석은 되는데. 큰일 나지. 진공? 자꾸 청소기 얘기할 거야. 진짜 큰일 나지. 뭐 지불하고 꺼지는 건가? 큰일 나지. 점수. 그냥 넘어서? 이게 뭐 틀리지? 아니라니까 더 가야 된다니까? 사회적인? 뭐 되는데? 그게 뭐냐고. 사회적인 게 뭔데? as well? 이거의 기능? 해석은 되나? 해석은 또 잘 아니니까. 개발. 큰일 나지. 그저 단지. 근데 얘가 무슨 기능이 있냐고. 무슨 기능. strive. strive. S다. 고군분투하다. 그럼 struggle이라는 것과는 무슨 차이야? 대답 못한다? 너 안 돼. 안 돼. 더 해야 돼. substantial? 물질? 더 해야 돼. 단계적으로 그게 뭐야? 그게 뭐냐고. 자, 이거에 대해서 곳곳마다 내가 지금 빈 것 같은 느낌이다. 부의 단어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.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역시나 이번 시험에서도 정말 치명적으로 나온 단어들이 많다. 정답 선지 선지 뭐 다 그러잖아요. 그릴 기회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. 특히나 비욘드 같은 애들은 지금 이게 두 문제만 썼지만 한 여러 번 나왔을걸. 진짜. 심지어. 아휴, 그러니까. 전 이제 해설강의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순서 삽입 제가 해설강의 했을 때는 진짜 내 생각 안 나디? 라는 얘기까지를 했을 정도로 이번 시험은 정도를 걸으면서 제대로 공부하시면 배웠던 게 그대로 바로바로 느껴지는 시험이었다. 라는 식으로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난이도는요.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. 개별 문제에 대해서 진짜 네가 진짜 네가 처음에 풀었을 때 말고 못 봤었던 것들을 잡아내는 용도로 쓰시길 바랍니다. 평가원 교수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존경합니다. 김지영이었습니다.